부산시가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손잡고 부산의 미래차 산업을 위한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르노코리아, 부산 자동차 부품 조합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르노코리아의 에코 클러스터 센터를 부산에 설립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대학도 함께 참여해 맞춤형 교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더할 계획입니다.